앞을 바로 올려 앞을 보여요 뭐지 안쪽으로 조치 안에서 기타시 한 번씩 조치 안에서 기타시 한 번씩 조치 안쪽으로 조치 안쪽으로 조치 안쪽으로 조치 안쪽으로 안 돼 안 돼 잘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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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요 이제 그 방향에 치고 들어가요 이미 3초 이상 거라고 풀 풀 풀 풀 풀 풀 이제 그 방향에 치고 들어가 안 돼 미들라인으로 미들라인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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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쭉 들어가요 여기서 다 물어 올라타 그냥 좋아 4.2초 가면 모습에서 지금 브레이크 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 돼 오케이 좋아 잘라먹고 남이 장 코너니까 50편에 브레이크 강하게 왼쪽으로 들어가고 물어 아예 타 자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한 번 다시 치고 들어가 이거 풀어 여기가 붙여지 마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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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가고 왼쪽으로 여기 여기서 여기 내지 말고 지금 차선으로 잘라먹으면서 앞다리를 바로 올려 풀 브레이크 치고 안으로 붙어서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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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풀이지 계속 풀 이제 앞다리를 오픈하면서 왼쪽으로 붙어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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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엠 엠 엠 대만 높으네요. 11초. 11초. 12초. 14초. 14초.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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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. 15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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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